5월달에 너무나도 바쁘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그런 마술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입니다 김영래 외 한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술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래 외 한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김영래 외 한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김영래 외 한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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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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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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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에디스매직의 마요타 김영원, 김영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